권영철 선임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Y뉴스 주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얘기라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 얘기죠, 결국은. 박형철 대전고검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법무부가 2년 전에 박형철 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좌천 발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검찰 인사에서 또 부산고검으로 좌천 발령함으로써 사실상 쫓아냈다 이런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Y뉴스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잡은 박형철 검사. 왜 쫓겨났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표면적으로 낸 거거든요. 사표를 낸 건데 왜 쫓겨났다라고 단정하십니까? 형식적으로는 전보 인사 발령이니까 이걸 쫓아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쫓아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났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검찰 인사에서는 고검 검사들의 경우에 2년 지방고검 근무를 하고 나면 다음 인사에서는 서울고검 발령을 냅니다. 4년 연속 지방근무를 하도록 하지는 않는 게 그동안의 관례거든요. 검사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한 고검 검사가 고등검찰청 검사들은 지방 2년 근무하면 다음에는 서울고검에서 2년 근무하고 다시 지방고검으로 간다. 윤석열 검사나 박형철 검사의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경우다. 이건 나가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나가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사실상 쫓겨난 거다. 사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조사했던 그 팀장 윤석열 검사는 대구고검에서 대전고검으로 발령이 났어요. 이것도 사표 내라는 얘기입니까? 법무부나 청와대에서는 사표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큰 인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검사는 당분간 검찰을 떠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분은 사표 안 내고 버티겠다. 윤 검사는 인사가 난 뒤에 지인에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검찰을 떠날 생각이 없다. 윤 검사는 자신이 사건에 관여는 안 하지만 검사들이 공수유지할 때까지는 팀장으로서 자리를 지키는 게 도리라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청취자들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제가 잠깐 정리를 하자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를 한 팀장 윤석열 검사는 이미 한참 전에 그 팀에서 빠진 거고. 2013년에 업무 배제를 시켰죠. 그렇죠. 그래서 대구고검으로 보내버린 거고. 박형철 검사는 거기에 부팀장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팀을 이끌고 있었는데 이 부팀장마저 이번에 사표를 내고 사실상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박형철 검사도 대전고검으로 자천 발령은 났는데 이게 직무대리 발령을 해서 재판에는 계속 집안에서. 관여할 수 있었어요. 관여를 해왔습니다. 팀장으로서. 박형철 검사를 사실상 쫓아낸 것. 왜 쫓아냈을까? 이 부분이 오늘의 와입니다. 첫 번째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분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른바 영린을 건드린에 대한 보복성 인사다. 영린이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의 정통성을 흔드는 문제죠. 이게 국정원이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 활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럼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으면 그 덕분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도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걸 영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박형철 검사는 공안검사 공안통으로 분류되거든요. 검찰 안팎에서는 선거법 전문가로 평가를 하는데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3년 4월에 구성된 국정원 특별수사팀 부팀장으로 합류를 했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팀장은 특수통이고 부팀장인 박형철 검사는 공안통이고 이렇게 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박형철 검사가 윤 원세훈 전 원장의 첫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개인과 단체들의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를 붙이는 등 신종 메카시즘의 형태를 보였다. 국정을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 박형철 검사가 좋게 보일 리가 만무했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 네. 그래요.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을 무력화시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입니다. 파기환송심하고 이 사람이 이 박 검사가 그대로 있는 거하고는 무슨 상관이죠? 대부분이 지난해 7월에 13대 0이라는 참 납득하기하기 어려운 이유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어요. 재판을. 돌려보냈어요. 한마디로. 유죄다 무죄다 판단도 안 하고 검찰이 기소한 국정원 댓글 문제의 증거 능력의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좀 판단해 봐라.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27만 여건이 불법 댓글이라고 검찰이 기소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중에 13만 여건이 증거 능력의 문제가 있으면 나머지로 유죄를 판단해도 될 텐데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해라고 돌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하려면 검찰이 공소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공소유지를 지금 박형철 검사가 중심으로 해왔다는 얘기예요. 부팀장이니까. 팀장은 이미 날아갔고. 날아갔으니까. 부팀장하고 평검사 3명이, 4명이 남은 검사가 재판을 해왔는데 사실 전쟁 중에 수장을 날리면 나머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팀장은 이미 날아갔고 이 부팀장마저 날리면 평검사 3명만 남아서 계속 이 재판을 이어가야 되는 상황. 파기환송심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재판을 하다 보면 때로는 기싸움도 해야 되는데 팀장과 부팀장이 인사해서 연속으로 물을 먹고 쫓겨나는 현실을 보면서 평검사들이 정상적으로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게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전고검에서 부산고검으로 내보내는 건 재판 관여하지 말고 나가라 하는 인사다. 두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검사들에 대해서 일종의 엄포 내지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일선 검사들한테 어떤 메시지요? 청와대나 상부의 지시 부당하건 아니건 관계없이 상부의 지시에 맞을 경우에 확실하게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인사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검사 출신의 금태섭 변호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인사를 한 적은 없다. 이번 인사는 거의 보라는 듯이 했다. 여봐라 보라는 듯이. 국민의 눈치도 안 보고 검사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사인을 주는 것으로 정말 잘못된 인사다. 검찰의 인사를 잘 아는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학살이 가깝다. 검사들에게 정말 모욕을 주는 인사인데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학살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예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팀장 날아가고 이번에 부팀장 날아가고 3명의 편검사가 계속 재판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최종 무죄가 날 수도 있는 겁니까? 예단을 하는 게 참 재판을 예단을 기자들이 잘 안 합니다. 재판은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쭉 우리가 과정을 이어보자면 채노욱 전 검찰총장 뜬금없는 혼혜자 논란으로 찍어내기 당했죠. 윤석열 팀장 배제됐죠. 박형철 검사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검사에서 떠났죠. 그리고 지금 어제 5차 공판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재판부가 북한 인사를 이유로 3월 14일 날 6차 공판을 열겠다고. 무슨 이유를? 무슨 이유로요? 북한 인사가 곧 있는데. 북한 인사가 곧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곧 일주일마다 매번 재판을 해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미뤘죠. 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일일이 시간상 다 소개를 못하겠지만 재판부가 왜 이러냐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재판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럼 이거 무죄 내려고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 나오는 거군요.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면 결국 박근혜 정부가 일관되게 그렇게 해왔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거꾸로 딱 질문 하나 던지고 싶은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선거 과정에서 이런 일방적인 행동을 계속해도 되는 건지 그걸 저는 국민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의 Y뉴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